음악 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음악이론을 가르쳐드리게 될 대미 선생님입니다. 저는 당국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고요.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한 음악이론 수업으로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. 저는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와 손만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니 선생님 소개 영상이었고요. 첫 강에서 만나요.